피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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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면 피흡이 되죠 웅 쓰나? 웅 쓰고 때리면 컷! 아 왜이렇게 늦게 오냐 아 리사나 좀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아니 무슨 랭가가 먼저 와 이거 말이 되냐고 탑차에 오지네 아니 탑 못간다 하지 그럴바엔 왜 탑간다 했어 내가 탑 가줄텐데 아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진짜 가타면 알아서 하겠지 피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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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면 피흡이 되죠 웅 쓰나? 웅 쓰면 때리면 컷! 어때 얘들아 역광광 역광광 어때 얘들아 어 이거 진짜 멋있는 장면 나왔다 하핳 개멀신 장면 나왔는데 야 방금 거 진짜 멋있었다 나이스 라인까지 서리어 와 방금 거 진짜 멋있었는데 내가 봐도 방금 무조건 지는 거였잖아 근데 역광광 W 해가지고 E 그니까 과열버그랑 같이 써서 과열버그랑 같이 써서 과열버그랑 같이 써서 에헤이 안 되죠 에헤이 안 되죠 에헤이 안 되죠 아 여기로 가요 아 여기로 너무 있잖아 아 짜증이네 위치를 모르니까 이거 아 그냥 빨리 점화 쓰고 뺄걸 그랬나 아니 궁을 왜 안써? 궁 가지고 있는데 궁을 안써 리스는 한 뇌 맞어? 헤쳐발리는데 오늘 대포를 이렇게 못먹자 아 이번엔 잡았어야 되는데 저거 무조건 뭘 못잡네 궁 쑤서 라인하도 밀자 어쩔 수 없다 아 너무 쓰레쉬가 왔다갔다 하니까 좀 빡세네 그냥 좀 살해야겠다 나이스 킬초 오히려 괜찮아 나이스 랭거 잡았네 컷 그냥 제압 많이 나간다 맞아줘야돼 야거라 카이사 카이사 죽으면 게임 끝난다 이거 안녕하세요 아 나 여기 와주지 가달라니까 나이스 아 안 터지나? 터졌다 그렇지 아 나 프리가 안 깨졌어 근데 아아이 또 펄리네 라빈 아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못하면 마냥 반대해지는 아아 먹어요 네 드십쇼 아 나 제발 아 아 폴케 쎄 아 너무 쎄 7킬이야 아 아 이게 랭거가 너무 커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 내가 감사라한테 내가 약하거든 나이스 공유자 공급 좋아요 한 잔 죽였어요 나이스 아 제발 이쁘게 이쁘게 ㅋㅋㅋㅋ 안IG mas 이쁘게 카이사가 한번도 안좋은게 대박이네 카이사 죽었으면 끝까지 끝났을 수 있겠네 우리는 이거 빨리 하자 빨리 해라 결실한 사람은 넥서스를 때리고 즐기는 자는 상대방을 때려 이런거 보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